안녕하세요. 별별역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케찹을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케찹의 절친한 친구 마요네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마요네즈의 기원에는 몇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퍼진 설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프랑스와 영국이 7년 전쟁을 치르던 1756년입니다. 프랑스의 리슐리아 후작은 지중해의 메노르카 섬의 마온이라는 도시에서 영국군과 전투를 치렀고 결국 승리합니다. 당시만 해도 전투 후에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던지라 후작은 요리사한테 연회를 위한 준비를 맡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쟁통이라 별로 재료가 없었던지라 요리사는 그냥 가지고 있던 간단한 재료들만 만들어가지고 연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주방장에 가지고 있었던 달걀, 식초, 기름 등을 섞어서 연회에 제공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좋은 호응을 얻었던 거죠. 아직 소스에 이름이 없었던지라 마온스타일이라는 의미로 마온 더하기 네즈로 붙여서 이름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마요네즈의 기원으로는 섞는다라는 뜻에 불어 마니에르에서 왔다고 하는 설등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이 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1914년에 마요네즈를 샐러드 크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는 점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를 어지간히 싫어하나 봅니다. 마요네즈는 미국의 1905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리처드 헬먼이라는 사람의 식료품점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리처드 헬먼은 아내가 만든 마요네즈를 판매했었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자신의 공장을 설립하고 1912년부터 유명한 헬먼 마요네즈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에 처음으로 오뚜기에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출시했고 현재 50년 가까이 업계 1위를 지키고 신기한 점은 오뚜기 마요네즈가 극동 러시아에서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뚜기 PPL은 아닌데 주시면 감사의는 받겠습니다. 오늘 별별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